무한 도전 시즌2 무리한 도전 1년 평균으로 제공하기 위한 2% 부족한 연예인들의 엄청난 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한 도전 시즌2 그동안 시즌1 무모한 도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시즌2 무한 도전 무리한 도전 뭐 그거나 그거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로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시즌2에서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싹 벗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저희가 한번 녹화를 시작해봤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지금 막 도착을 했군요 우리 무한 도전을 한번 보셔요 아 네 잠을 안 줘 잠을 안 줘 제가 아까 옆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 의상이 지금 이제 우리 시즌2 컬렉션인가 보죠 이게? 저희 새로운 유니폼을 야!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착 달라붙는 착용감은 강조와 색깔이나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고 시즌2를 맞이했습니다 무한 도전 2기가 드디어 오! 자 우리 매 먼저 설마 설마 저분을 제일 먼저 설마죠? 아닌 거죠? 저분 운동하시는 분 아세요 그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 중간에 퇴근하신 분은 네 저희 2기 때 잠시 또 활약을 해주셨던 분이죠 박명수 씨! 야! 아! 진짜 웃겨 아! 또 웃겼어! 아! 또 웃겼어! 아! 또 웃겼어! 많이 놀라시네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시작될지 몰랐어 몰랐어 제가 중간에 도전 환상할 때 네네네 여러분들이 저를 말려줄 줄 알았습니다 항상 MC야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누구나 나가면 다 같이 막아야 된다 네네네네 전혀 안 막대요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셨군요 이제는 남 챙기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는 저 챙깁니다 저 그 당시도 그 당시도 올림만 챙기셨어 아!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솔직히 이 친구가 빠질 줄 알았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몸도 불편해하려고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 너무 시즌2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 약간의 실망하는 소리 같은 느낌 박명수 씨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많은 분들의 낮은 탐식 아! 우리 시즌2와 함께할 우리 멤버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과연 저희들 멤버 보강인지 아니면 인원 보충인지 이윤석 씨!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이호 씨 잠시 후에 이윤석 씨도 입어야 되시는 의상 아! 잠시 후라니요? 이미 자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상입니다 방송가에 떠돌던 전설이 사실이군요 네, 네, 네 점점 전력 누수 같은데요 점점 이 시즌2의 컨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군요 저희들 그 연예계에 퍼져 있는 우리 그 곤충 식구들 아! 메뚜기, 방학개비, 벼멸국같이 하하하하하하 정말 이... 아! 3대 해충이란... 아! 3대 해충... 어! 글쎄요 방학개비가 어떤 해로운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벼멸국은 확실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뭐야, 얘!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예 죄송한데 저희 멤버가 이제 이걸로 끄시죠? 이 정도면 할만해요? 또 나옵니다 네? 아직 여기서 놀라실 정도가 아니구나 또 있어? 점점 치열해지는데요? 이분은 말이죠 싸다가 너무 쓰네 하하하하 사다가 너무 써 아니... 아니... 이분은... 몇 명을 써... 시즌2의... 왜냐면 박명수 씨가 또 불안해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여기서 또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닌가... 자, 우리의 이름은... 조혜련 씨! 아니, 이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 다들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져요 조혜련 씨, 어... 요즘 아이들에게 아빠라 불리운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쟤는 확실히 아빠로 자리배기도 하겠네 아빠다! 너희를 낳은 아빠야! 결국 저희들은 조혜련 씨, 우리 아빠 친구들이군요 하하하하하하 이 정도면 럭키 세븐 뭔가 이 저 일곱 분이... 뭔가를 해봐라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세일 좋아! 저쪽에 또 낯익은 한 분이 계신 걸로... 또 있어? 잘생긴 사람 왔으면 좋겠다 자, 우리 조혜련 씨... 나오겠니, 나오겠니 여기에? 잘생긴 사람이? 아이고, 답답하다 하겠네 나오겠니, 이 새벽에? 그나마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는 거지 누가 나오겠니, 여기? 잠시만... 아니, 뭐야... 자, 2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철 선수입니다! 아우! 아우! 약간 조혜련 씨의 어떤 그 기대를... 네네 산산히 깨는... 이분이요, 이목구비는 좋아요 아, 네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눈은 바래요 네네네 외국 배우 같아요, 코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네, 걱정이야, 네, 걱정이야 하하하하하하 좋았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네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곳에 또 부부 같아서... 하하하하하하 아침, 여기 가서... 아침, 웃어 가라고... 유현아! 어? 애들 밥 먹여야지, 해야지? 지들이, 지들이 뭐 꺼지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잘 바쁘시고 다들 힘드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멤버로 또 수시도 바뀔 수 있는 여긴 사람들이... 하하하하 저희 무한도전 시즌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고정은 없다! 하하하하 감독님께서 당당히 얘기하셨습니다 자, 야... 너도...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어 가지 말고 하하하하하하 너도... 너도 지금 고정은 아니니까 MC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희들의 지금부터 무한한 생존 경쟁 그리고 무한한 도전을 향한 저희 무리한 도전! 지금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